가방의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기, MBC KBS 라디오 두 프로를 대표적으로 뽑아왔습니다. 이런 친냐 패널을 최대 14배 이상 출연시켜서 악의적인 정부 비판 프레임을 조작을 자영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 민노총 정파방송으로 완전히 전락했습니다. 방심위는 손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심위원장, KBS 사장, MBC 사장은 사퇴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KBS 최강시사 MBC 뉴스 하이킥에 대해서 패널의 불균형성 첫째, 두 번째는 사회자의 정파성 셋째, 방송의 왜곡 편파성 이런 세 가지 분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공영방송이라 하기에는 정말 민망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입니다. 패널도 최대 14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완전히 민노총, 민주당 정파방송으로 완전히 전락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2023년 6월 7일부터 7일 24일까지 48일간을 두 개의 방송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첫째, 두 번째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셋째는 수신료 분리징수, 넷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순응 지시, 다섯째는 수혜 대응 및 복구 등 이런 민감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한쪽 시각을 전달하거나 허위 왜곡 가짜 뉴스를 서슴지 않고 자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KBS 최강 시사 패널 관련입니다. 패널 불균형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널 불균형의 경우 동기간 여야 패널은 총 출연 횟수가 125회입니다. 이 중에 정부 여권 패널은 35회인 반면 정부 비판 야권 패널은 90회입니다. 그냥 자체로 봐서는 2.6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정부 여권 패널 중에 우리 패널이지만 우리 패널 같지 않은 해색 패널을 제외하면 그 배수는 3배 이상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사회자 정파성의 경우 사회자 정파성의 경우를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최경영의 동기간 6월 10일부터 7월 28일 오프닝 멘트가 34번이 오프닝 멘트가 있으니 그 내용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18회차를 나중에 자료를 전부 제공하겠습니다. 18회차를 정부 여권 비판하는데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방송이 땡 하면 정부와 여당을 밑도 끝도 없이 비판하는 그런 공격을 인해서 정치자에게 악의적으로 정부 비판을 주입시키는 개별서 방식이다.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세히 한번 스크린을 해보니까 정말 이건 더 악의적이다. 우선 대통령이 특정 후보 대법관을 찍어서 배제를 시사했다고 6월 6일에 했습니다. 이동관 특보척의 반론과 사실은 언급 없이 학교평력 내용만 일방적으로 소개한 게 6월 9일입니다. 수능 공정화 관련해서도 조롱휘화하며 본인의 생각과 다른 반국가 세력이다고 지칭하는 원색적 비난을 했습니다. 이거 6월 30일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가진 패널과 비과학적인 문제 제기를 한통석으로 동조하는 편파 방송을 7월 5일에 했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무죄, 무혐의 결정 혹은 진행 중인 사항을 사안들도 사실로 호도하면서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사항과 경강두회식 연가를 통해서 험찜 내기에 연념이 없어서 7월 10일입니다. 특히 땅 투기에 대해서 국민 보편 정서를 언급하면서 김여사 일가 소유의 양평 토지 일가를 투기로 규정하는 7월 11일자입니다. 김 대통령의 지역 일정에 천자가 들어가면 천공 방문이라고 편향적 주장을 하는 게 6월 19일자입니다. 이런 끝도 밑도 없는 심각한 방송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mbc 신장식 뉴스 하이킥에 대한 관련입니다. 앞에서 패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패널 불균형의 경우 이 기간에 출연 해소가 153회 있었는데 정부 여권 패널은 10회, 정부 비판 패널은 143회, 패널 불균형이 14배입니다. 이것도 형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해석 지대를 하면 더 심각합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여권 패널은 5회, 야권 입장은 34회, 방류에 창성하는 전문가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경우에 보면 여권 입장 패널 출연은 단 1회, 야권 입장 패널은 12회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신료 분리 증수는 여권 패널 1회, 야권 패널 11회로 극명하게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정파성의 경우 신장식은 동기간 중 OTT 특정 시리즈 미방령을 두고 이동간 효과, 정부 언론 탄압이라는 거딧 이미지를 생산했고 거의 6월 9일입니다. 이동간 특보 반론 소개 없이 하나고 학교 폭력 내용만 일방적으로 소개한 게 6월 12일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관련 독거 전력, IAE의 답정력 결론이라고 사실을 호도하기로 6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전략회의 당시 대통령 발언을 두고 야권 주장에 동조하면서 규제 완화를 치욕문이 활짝 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저질스러운 프레이밍을 좌행했습니다. 그게 6월 14일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어 있고요. KBS MBC 공정성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도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들을 잡기는 이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공영방송을 망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고 KBS 김희철 사장, MBC 안영준 사장 또한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민노총 민주당 정파방송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KBS MBC 안영준 사장